왜, 깜짝이야, 왜? 오, 연기자. 오, 연기상, 연기상. 오, 반갑습니다. 형, 여기서 만나네. 아, 귀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올 줄 알았어. 비슷한 과잖아, 다. 일단 다 오셨고요. 오늘 공항에서 팀을 나눌게요. 공항에서요? 이상한데 뭐가? 잘생긴 팀이랑 못생긴 팀으로 나눠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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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커트라이닝이야, 내가. 커트라이닝이야, 내가.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나는 코에 걸면 코 걸면 뒤에 걸면 귀걸이거든. 생각하시는 대로 팀별로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기준아, 자리 바꾸면 돼. 기준이하고 자리 바꿔봐봐, 일단. 일단 한번 바꿔봐. 기준이하고 자리 바꿔봐봐, 일단. 일단 한번 바꿔봐. 한 번 바꿔봐. 왜 제가요. 한 번 바꿔봐. 대박 나겠는데, 3시간이면. 아니, 내가 못났어. 내가 못나지 않았어요. 애호야. 네가 이리 와봐. 애호야. 네가 이리 와봐. 네가 오고 이게 생겼어, 네가 오고. 네가 오고 이렇게 나는 게 생겼다고. 어딜 오려고 저런 거. 이렇게 해라. 형, 미안한데. 아니, 왜 웃어. 형, 이거 뭐야. 뭐 이런 나만 빼고 다 잘생겼다는 거야,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우, 여긴 정말? 형, 5대 1이야, 5대 1이야. 아, 이렇게네. 형, 이렇게 이렇게. 5명? 엄태주 씨랑 유정수 씨랑 조금 걸려야 돼. 엄태주 씨랑 유정수 씨랑 조금 걸려야 돼. 왜요? 형, 불편해요. 뭐 불편해? 옆으로 좀 가요. 걸려야죠. 걸려야죠. 땀 흘려, 왜 또. 걸려야죠. 많이 덥네.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해요? 아니지. 이게 팀이에요. 이번에 팀을 짜서 여행을 하겠어. 야. 우리 어떡해. 야.